전기기차를 출시했습니다. 전기기차입니다. 전기자동차만 있는게 아니라 전기기차입니다. 전기기차 그런데 배터리를 탑재했네요. 배터리가 한국에서 포르투갈 리스본 까지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타고 갈 수 있을 만큼 용량이 큽니다. 배터리 전기기차입니다. 전기기차 기존의 전기기차는 전선이 위에 깔려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초강력 배터리로 용산역에서 포르투갈 리스본 까지 시베리아 횡단 열차로 갈 수 있습니다. 그러면은 자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. 자 스위치를 켜주세요. 스위치를 켰습니다. 자 출발 자 칙칙폭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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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신발 주인공 지자 그래서 아무래 감사합니다.